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각양각색 셀럽들의 발언들 제가 쏙쏙 뽑아서 준비해 왔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셀럽은 미국에서 취임한 지 약 한 달 된 노동장관입니다. 마티 월시 노동장관이 지난 새벽 이렇게 말했습니다. Geek workers, geek 노동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은 classified as employees, 이들이 직원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다면 이 직원의 의미 뭐라고 했을까요? 이들은 consistent wages, 규칙적인 임금을 받아야 하고요. sick time, 병가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의료서비스도 받을 수 있도록 보장돼야 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 같은 노동장관의 발언 한마디에 우버와 도어대시 같은 주가들이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노동자들의 처우가 좋아지는 것은 좋지만 아무래도 기업들에게는 꼭 반가운 소식만은 아니잖아요. 대표님과 앵커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첫 번째 셀럽의 이야기는 미국의 노동부 장관 마티 월시의 이야기였는데 오늘 이 이야기 때문에 우버와 리프트 같은 종목들이 크게 좀 흔들렸습니다. 이런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된다는 거 아무래도 기업들에게는 비용으로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부담일 텐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이미 아시는 것처럼 인프라 투자 법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증세를 결국에 관찰을 시킨 것만큼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정치적인 성향을 좌측, 우측으로 나누시는데 아무래도 좌측에 대한 이런 정책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거는 기업의 매출이 성장이 더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면 결국 비용 부담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인건비의 증가는 결국 전체 매출 탑라인에서의 어떤 판간비의 증가가가 되는 거고 결국 이익의 증가율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좀 내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미 EPS 증세 이후에도 EPS 증세나 감소나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그렇게 조정을 받지 않았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수요 회복, 경기 개선, 그다음에 수요 회복에 의한 기업들의 매출액 성장에 좀 더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 최근에 빅테크 기업들이 주가가 오른 이유가 매출액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적 같은 거 볼 때도 매출액 증가율을 좀 보시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포인트. 매출을 오히려 조금 더 주목해서 실적 발표할 때 보는 게 좋다라는 의견. 성장,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조금 더 주목을 하고 거기에 배팅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셀럽의 이야기까지 확인을 해볼까요? 강미정 캐스터. 네, 뉴욕이 7월 1일부터는 완전히 경제 활동이 재개될 것이라고 합니다. 관련 주지사의 발언 들어보시죠. 자, 앤드류 쿠오모 미국 뉴욕의 주지사입니다. 어제 MSNBC 모닝조라는 아침 뉴스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우리의 계획은 July 1, 7월 1일에 뉴욕을 fully reopen, 완전히 재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는 stores to open, 상점이 문을 열 준비가 되어 있고요. for businesses to open, 기업이 문을 열 준비도 되어 있고, offices, theaters, 사무실, 극장도 모두 full strength,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고요. 왜냐하면 people, 뉴욕 시민들이 6.3 million, 630만 명이라는 엄청난 수가 이미 백신 접종을 마쳤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포스트 코로나 관련해서 관련 주가가 좀 기대감에 들썩이고 있는 것 같은데, 대표님과 앵커님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이번엔 앤드류 쿠오모의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저희가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아까 이야기한 것의 연장선상인 것 같습니다. 저도 미국의 TV나 이런 스포츠 중계 같은 거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미 스포츠 경기장에 관중들이 막 가득 차 있고, 거의 뭐 코로나가 끝난 듯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부럽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괜찮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한국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가 왜 작년까지 엄청 잘 나갔었는데, 이렇게 됐을까라는 저도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작년에 저희가 너무 이제 코로나에 대한 대처를 잘하면서, 글로벌로 중국과 함께 한국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고, 경기 개선도 작년에 굉장히 빨리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를 보면 완전 작년하고 또 반대거든요. 반대가 됐어요. 작년에 안 좋았던 미국하고 유럽이 올해는 굉장히 좋고, 중시도 굉장히 좋습니다. 오히려 최근에 중국 투자하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중국하고 한국이 대형 주소들이 굉장히 부진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백신의 접종 확대나 이런 거에 따라는, 저희가 어느 정도 한국이 대응이 늦은 거에 대한 부분이 좀 있는 거고요.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로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말부터 여행이 본격화된다 했다가, 지금 내년 상반기로 좀 밀리는 그런 분위기인데, 제가 볼 때는 올해 그러면 저희가 한국에서 가장 눌릴 주식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미국 대비한 항공주가 굉장히 눌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교에 왔다 갔다 하는 LCC나 이런 진에어나 이런 종목들이, 아마 최근에 컨택트주 관련 띔으로 올랐다가 지금 조정을 받은 걸로 좀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땐 결국에는 내년, 저희도 언젠가는 해외여행을 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결국에 내년 실적 기대감이 있는 이런 종목들이, 혹시나 기간 조정이 나오더라도 내년을 보면서는 장기 투자 구간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뉴욕후 모 지사의 이야기에서 우리 국내 항공주들에 대한 투자로 연결해서 포인트를 짚어봤습니다. 마지막 셀럽의 이야기 확인해 볼까요? 강민정 캐스터. 네, 마지막 셀럽은 말했지입니다. 요즘 좋기만 한 주식과 암호화폐, 하지만 이번에는 폭락 전망이 나왔는데요.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게리 실링 경제학자, 전설적인 경제학자죠. 현지 시간 지난 27일에 리얼비전과의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The Fed, 연준이 푼 돈과 All the Fiscal Stimulus, 재정 부양 정책 모두가 스펜딩, 소비로 가지 않고, 세이빙스, 저축이나 에셋 인플레이션, 자산 인플레이션으로 향하게 됐다. 이 때문에 도직 코인이나 비트코인 같은 다른 암호화폐들 투기가 시작이 된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다음 문장도 보실게요. 자, 이것들이 It pushed stocks, 주가를 밀어 올렸습니다. To unbelievable highs, 말도 안 되는 가격까지 끌어올렸고, earnings, 실적과도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라면서 Overpriced, 전부 과한 가격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Fundamentals, Fundamental이라는 영역에서 벗어나서 거래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이 게리 실링 회장은 대표적인 비관론자여서 작년에도 우리 시장이 폭락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럼 이 발언에 대한 평가는 스튜디오로 다시 넘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도 셀럽은 말일지로 찾아올게요.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가상화폐 이야기입니다. 가상화폐가 들끓고 있는데 더 간다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폭락할 거다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아주 부정적이지도 않고, 아주 긍정적이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비트코인이 오른 이유는 이미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미국의 어떤 비트코인 거래량이 2018년도만 하더라도 미국 비중이 10% 미만이었거든요. 그렇죠. 한국이 80%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트코인의 거래량의 대부분 80, 90%가 다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고, 결국 해계무늬가 미국으로 갔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이 올랐다고 일단 첫 번째 이유를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비트코인이 올린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게 모든 자산이 다 올랐습니다. 부동산 올랐죠. 저희 주식 올랐죠. 여러 가지 자산들이 다 올랐는데 비트코인만 왜 떨어져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해보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유동성의 끝자락이 아니라면 비트코인이 추세적으로 계속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모든 투자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모를 때 사서, 남들이 흥분할 때 파는, 국내 주식도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라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비트코인이 일반인들한테 굉장히 대중화된 투자 자산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생각하는 쉬운 수익보다는 어떤 주식 투자처럼 굉장히 어려운 구간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비트코인, 암호화폐에 대한 윤주호 대표의 시각까지 부정적으로도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중립적인 의견을 주셨는데요. 앞으로 어쨌든 메인 스트림으로 들어온 것은 거의 확실하다라는 그런 의견이셨습니다. 이렇게 윤주호 대표 오늘 셀럽은 말했지, 그리고 왓츠업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윤주호 대표님과는 계속해서 오늘 저희 방송 계속 이어주실 겁니다. 잠시 후에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도 함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